자 첫번째 심사위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일본 국가대표팀 우리의 가장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일본 국가대표팀 여성대표팀의 지도를 맡고 있는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All the way from Japan, Barney Carver and Team Japan represent Big Girl 나루미 자 우리 Big Girl 나루미는 저지쇼를 안하고 약간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 나루미 인사 자 그리고 이분 보러 오신 분들 많아요 이분이 오늘 대회에 출전하지는 않지만 이분의 쇼케이스라도 보기 위해서 오신 대한민국의 팬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현역 선수 중에 라이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위협하지만 오늘은 다행히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Let me bring the champion Rebel BC1 Cypher Korea represents All the way from Canada Team Canada We call him The Wizard Phil Wizard Cec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축구에는 메시 브레이킹에는 이 인물을 저희가 전설로 뽑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레드비시와 월드 파이널에서 세 번째 우승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우승 타이틀을 획득한 그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분 이름 뭐예요? 홈택! 안드레이네 이 분 이름 뭐예요? 홈택! 모셔볼까요? 예! Let me bring the legend Rambo BC1 All-Star The Champion Give it up for Big Boy HOMETAE Let me bring the legend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